뭐 이런 것들도 가르치고 그래 국사도 가르치고 자네는 저 의사만 뭐고 환자나 잘 고치면 된다 뭐 더 필요 없다 맞아요 내가 지금 농사를 해보니까 비농은 좀 힘들댔어 날 덜고 비농할라 하면은 돈 벌려 하면 날 덜고라 하지 아유 그거는 못 벌려 뭐 아 삼 달에 불어주네요 그니까 살이 왔다고 이거는 그럼 여기서 나는 거예요 이거 막걸리는 울찜 막걸리인것구나 왜 아 막걸리 한 잔 먹자 뭐. 먹어 그럼 또 싸우면 되지. 먹어보니까 맛있어. 아 그래요 한 잔 드세요 그러면. 같이 한 잔 하시죠 뭐. 아이고 누군가 감절에 저 막걸리 먹으면 안 됐단다. 간절에 막걸리 먹으면 안 돼. 안 됐대. 조금 먹는 거는 혈액순환에 좋아. 술에 대해서는 정말 관대한 의사 선생님이세요. 뭐 컵 차지 맞는갑다. 막걸리 먹는다고 장가 주려고 갔어. 같이 먹게. 아 왜 아버님이 막걸리는 좀 드시는구나. 응 안 먹어. 전혀 안 먹는다. 음복도 아니에요. 그래요? 저도 그러긴 하는데 음복도 안 하는데 평소에는. 그런데 나가면 왜 그래 많이 먹는고. 아 나가면 그냥 분위기 맞추는 거 어쩔 수 없겠냐고. 더 먹어 먹어. 내 건강을 생각하게 되지 뭐. 분위기 맞추는다고 남 생각해가 할 때. 설마 막걸리도 그렇게 드시는 건 아니겠죠. 성화봉송. 봉은 알겠다. 왜냐하면 병 구조가. 개가 있으면 개를 한 마리 살겠네. 와 맛있겠다. 와 맛있겠다. 와 맛있겠다. 이승신 씨 왜 이렇게 입맛을 다쳐. 저렇게 맛있게 막걸리 드시는 분 처음 봐요. 아우 맛있네. 오늘 아까 먹었는데 제가 댕기 나가고 고생 많이 했는데 밥이나 많이 먹게. 막걸리 한 잔 드릴까요? 아 이거 막걸리. 나는 술 전혀 입에도 안 되고. 우리는 입에 한 번 들어갔다 하면 막. 얼굴로 다 막 호흡. 홍담구고 대표. 정님이가 술을 잘 먹으니까. 정님이는 왜 술. 자네네 집에서 술 먹지. 여기 있었던 술 안 먹었다. 자네네 집에서 아까 버렸다. 자네네 집에서 아까 버렸다. 착한데. 한 잔 드세요 뭐. 나는 술 안 먹어. 내가 외도 나쁘고 눈도 침침해가 이럴 때 뭐 술 먹으라 하네. 아니 이제 잘 시간이니까. 술 먹으라 하지 말고 속에 고추를 고쳐도 와. 막걸리 내일 하나 더 사가야 되겠어. 아휴 그거 다 먹나? 네? 다 먹는 거야? 아니 뭐 다 먹으라. 성분이. 술은 뭐 저는 명절날 이럴 때는 한 뭐 3일 4일 집에서 놀면. 술이 몇 안 돼. 음복도 안 돼 음복. 음복은 정님이가 해. 야 빨리 여기다 이래 놔 놓고. 희해 없다고 이래 놔 놓고. 희해 먹으라. 희해 돼 있어. 이거 먹게. 그래요? 응. 이게 또 술 한 잔 나왔잖아. 여기 있어. 그 술 안 먹으면 안 돼. 응? 아니 이거 맛도래. 헬장을 갖다 줘야지. 이만큼만 먹어야지. 아 그냥 맛있는 거를 늦게 내줘가지고 이걸 다 못 먹었는데. 희해 불헬장. 상료 없는 거 제대로 한 번 희해 불. 아 그렇죠. 상의 사랑이 대단하시네. 응? 형님이 전화 왔네. 여보세요? 어 저쪽에서 밥 먹고 있다. 응. 형님. 아이고 뭐 아까 전에 했는데 뭐 내가. 그랬어요? 응. 야 너는 왜 안 오노? 너희도 왔다 가지. 뭐라고? 형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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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라고요 술을 끊을 수가 있느냐 이 말이야 안 먹을 수가 있냐 이 말이야 술 끊자 산이 많으면 그렇게 다 돼 이런데 아 그래 내 저 후포리에 저기 그 남재현이라고 아까 그 해놓은 거 그래 그거 언제쯤 오나요 그래요 그래요 네